여러분 마지막 공연 순서인데요 정말 유명한 분이 오셨어요 장구의 신 박서진인데요 박서진은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 비장의 무기인 장구와 함께 공연해서 초대 우승을 차지했었죠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대세의 트로트 가수로 떠오르고 각종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 행사 등의 끝없는 러브콜을 받으면서 오늘 이곳에도 정말 어렵게 저희가 보셨는데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1당 100은 안 되겠고 1당 1000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리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행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을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도 전달할 겸 우리의 마음도 치유할 겸 불꽃놀이 점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꽃놀이 점화할 때 마음속으로 곧 행복한 일상이 되길 염원해주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구의 신 박서진 씨를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구의 신 박서진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시겠어요? 마침내 주시겠어요? 사랑이 빗물이 되어 말없이 흘러보내대 사나이는 울었다네 기쁠로 울었다네 세월이 가면 희철일까 세월아 말을 해달라고 그리워 그리워서 가슴한테 물고 바보같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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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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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아 말을 해달라고 희철일까 세월아 말을 해달라고 희철일까 멀리 자서 멀리 자서 가슴한테 물고 바보같은 사랑 희철일까 희철일까 세월아 말을 해달라고 희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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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두가 지사하니 나 모두가 지사하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고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 왔으니까 제주도 인사해 제주도로 인사해야지 방남숙과 아이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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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건강하세요 세상에 코로나가 무엇인가가 와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인생이 바뀌어버렸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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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네 손 잡지 말고 부처님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 잘 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밤이라서 선글라스 계속 못 알아봤는데 누나 가까이서 보니까 있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예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되는데 누나만 특별히 코로나도 걸리시면 안되고 코로나 아빠가 와도 걸리면 안 돼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걸리지 마세요 네 세상에 아 제주도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요? 네 청정 지역이라 가지고 어쩐지 비행기 타고 딱 내렸는데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제주도 엄마 특별하게. 청정주님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진 찍어라. 깜짝 놀랐잖아. 아이고 세상에 누구 와야 돼? 고맙습니다 누나. 아이고 세상에. 다음 곡으로 한 곡 더 신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시면 같이 즐겨주세요. 갑시다. 선물을 얻으시시면서 탱탱탱 상담노라 제주의 아까 시도 나를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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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rian 와 와 와 와 비교 산나도 난 제주에는 혼내리도 나를 도둑이에 거둬채는 사랑은 없다든가 흘린 내 산나도 제주도 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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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 사람은 하아 하아 minutes ם 너는 내 꿈을 사고싶다 앵커! 앵커! 감사합니다